엊그제 올린 PT 비용으로 징징대는 트레이너에 대한 영상의 댓글에 몸좋은 회원을 식이 질투하는 트레이너에게 피해당한 사례가 여럿 올라오더군요. 헬스 좀 하던 분들이 헬스장을 옮길 때 주로 당하는 일인데 특히 겨울같이 일상복으로 몸이 잘 안 드러날 때 새로운 헬스장에 등록하면 처음엔 PT 받으라고 살갑게 대하며 영업하더니 운동복 입은 거 보고 운동하는 거 보고서는 인사해도 못 본 척하고 딱히 큰소리 내지도 않았는데 보증량 쓰지 말라고 제지하고 친구랑 대화 좀 나누고 있는데 회원 간 티칭하지 말라고 주의 주다가 예쁜 여자 회원 오면 방골 상태로 뛰어가는 거 보면 기가 차죠. 저도 겪어봤습니다. 저는 못된 사람을 보면 그냥 욕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저게 왜 저지랄할까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쟁이고 그것들에 대해서도 나름 방구석 심리학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서 썩었다고 욕하는데 사실 그보다 더 썩어빠진 데가 흔합니다. 별것 아닌 완장찬 사람들, 아파트 통장, 부녀 회장이나 어디 사모임 회장들부터 헬스 트레이너 같이 문턱 낮은 선생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죠. 영화, 드라마 같은 매체에서는 압도적 강자의 만행을 자주 다루지만 실제로 우리가 겪는 힘에 취해 정신나간 짓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힘을 갖게 된 보통 사람들입니다. 진짜 강자는 여유와 관대함을 가질 수 있지만 가짜 강자는 강한 자존심으로 부족한 능력을 메우려 하고 자격지심까지 있어서 센 척하고 대우받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항상 가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해서 남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힘을 얻어도 좀 낫고 별 볼일 없던 사람이 힘을 얻고 나서 미처 날뛰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이게 헬스판에서도 적용돼서 유명 트레이너, 보디빌더 중에는 운동 선출이 많습니다. 엘리트 체육을 경험해본 그들의 특징이 겸손하다는 거 시첸말로 능력 대비 덜 나댄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생 때부터 운동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짱먹었는데 시대회에서 평범해지고 시에서 제일 잘해도 도대회 나가면 또 다르고 전국체전은 괴물 천지인 걸 봐와서 함부로 기고만장하고 나대지 않습니다. 세상은 넓고 강자가 많다는 걸 알죠. 심지어 한자리에서 탑 오브 탑을 찍어도 다른 분야의 강자들을 만나면서 자신과 또 다른 노력을 한 것을 보고 배우며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나는 트레이너들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거나 전문적으로 체육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 그냥 헬스장 다니다 트레이너가 된 경우가 많죠. 살면서 한 번도 강자였던 적이 없는 그들이 헬스를 하면서 몸이 커지고 PT를 하며 큰 돈을 벌고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자그마한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그걸 주체를 못합니다. 능력 대비 좋은 대우를 받으면 대우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밑바닥에 있는 자기 본체를 잇고 운으로 얻은 허울이 실제 자기인 줄 착각하며 자기 평가가 관대함을 넘어 정신병 수준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 사례가 운동 중에서도 특히 헬스 트레이너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이유는 축구 농구 야구 등 다른 스포츠들처럼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는 헬스 특유의 고립성이 한몫합니다. 그 조그만 헬스장에서 몸 좋고 중량 잘 들면 자기가 짱인 줄 알기가 쉽죠. 그런 트레이너가 이름 있는 센터 가면 회원 중에서도 평균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동네 헬스장이라는 우물 안에서 광배 펴고 다니면서 쉽게 왕이 되어버리고 그 자그마한 울타리 안을 지배하다가 어느 날 자기보다 몸 좋고 중량 잘 치는 회원이 오면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짱이어야 되는데 모든 게 그 회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회원보다 몸이 안 좋은 트레이너를 이상하게 보겠지 하는 자격지심 망상까지 하며 괴로워하죠. 실제로 회원들이 욕하는 트레이너의 행태는 불친절하고 맨날 핸드폰만 쳐보다가 PT 회원 아니면 예쁜 여자만 쫓아다니는 거지 트레이너로서 일을 잘 하면서 몸이 안 좋으면 회원들이 욕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근육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 다른 사람들도 근육만으로 타인을 평가할 거라 생각하고 자기보다 몸 좋은 회원을 시기하고 그만 다니길 바라고 그러게끔 설계도 합니다. 시끄럽돼서 고중량도 네거티브로 조용히 내려놓는데 소머즈 빙의에서 그래도 시끄럽다고 하지 말라고 제지하고 회원 없는 시간대인데 원판 많이 쓰지 말라고 주의주고 닦고 나오는데도 땀만이 난다고 뭐라고 하고 일부러 기분 나쁘게 불친절하게 굳는 등 못살게 굴어서 그만 다니게 만들죠. 제가 그름진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는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트레이너로서의 바른 개념을 가졌을까요? 그럴리가요. 제 관상을 보십시오. 저도 개차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많이 알고 나보다 몸 좋은 회원이 있는데 내가 트레이너를 하고 있다는 게 부끄러웠고 그래서 최소한 내가 일하는 헬스장에서 1등이 되자는 마음으로 저보다 몸 좋고 아는 거 많은 회원이 오면 배웠습니다. 회원에게 음료수 사다 주고 보충제 말아주고 중량 칠 때 보조 잡아주면서 배웠고 헬스 커뮤니티에 글을 썼다가 다수가 틀렸다고 하면 제가 가진 개념을 고쳐나갔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워나갔죠. 근데 정말 많은 트레이너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현실에서 도망칩니다. 내가 나아져서 상황을 바꿔야 하는데 상대를 끌어내려서 상황을 바꾸려 하죠. 그들이 흑자엘스라는 채널을 싫어함을 넘어 분노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우물 안에서 행복한 빅진이었던 그들이 실제로는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평가를 받는지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말한다고 실제 그들의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죠. 사실은 지들도 알고 있는 걸 아몰람하고 있는데 제 영상을 보고 눈먼 회원들까지 눈을 뜰까봐 겁이 나고 그걸 반박하고 싶지만 할 사실이 없거나 할 지성이 없어서 분하죠. 제가 한창 삼류 트레이너들을 깔 때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화가 난다면 여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 거기에 댓글로 무슨 일침을 날린답시고 흑자 게저스가 너는 개의 자식이 아니니까 기분 안 나쁘지? 이딴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헬스 트레이너의 평균 지능입니다. 특히 제가 삼류 트레이너들을 보며 가장 기가 막힌 건 트레이너가 매일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는 걸 무슨 대단한 자기관리하는 것처럼 노력과 희생하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인스타에 정말 수도 없이 보이죠. 그 정도 노력 안 하는 직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른 직업들은 뭐 앉아서 꿀밥니까? 헬스장에서 2시간 퇴질하고 닭가슴살 좀 처먹으면서 세상 제일 열심히 사는 것처럼 인스타에 인생 회고록을 써놓죠. 학생 때 노력해본 적이 없으니까 수능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좋은 직장 구하려고 노력해본 적이 없으니까 취준생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모르고 그냥 쳐 놀다가 운동 좀 해서 트레이너 되고 주제 넘게 시간당 5만원씩 받으며 PT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건 줄 착각하고 회원들이 회사에서 학교에서 힘들게 일하고 공부하고 나서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과 지는 직업이라 운동하는 것을 비교해서 자기가 회원들보다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열심히 식단하고 몸이 더 좋으니까 자기가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착각도 병이다 라는 말이 딱 이겁니다. 백종원 선생님이 식당 주인들 말고 요리교실 나온 주부들에게 주부님 냉장고 정리 왜 안됐어요? 요리 맛이 왜 이래요? 기분이 안됐어요? 기분이? 이런 소리 하는 거랑 같아요. 어느 셰프가 가정에서 요리하는 주부와 자신을 비교합니까? 어느 운동선수가 생활체육인들과 자신의 훈련을 비교합니까? 오직 헬스만 직업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일반 회원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열을 가리고 회원들을 업신여깁니다. 헬스라는 운동이 다른 운동들과 다르게 직업으로 삼는 사람과 취미로 하는 사람이 한 공간에서 운동하죠. 축구농구 야구선수라면 일반인들과 훈련할 일이 없는데 헬스는 한 헬스장의 보디빌더도 트레이너도 일반인도 함께 훈련을 하니 생각이 없는 트레이너나 빌더들이 회원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뻑하고 그런 무지성으로 쌓은 기고만장은 무개념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은 외워서 말할 수 있지만 개념은 일관된 언행에서 표출되는 거라 본인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야 가능하죠. 개념이 없으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수업 중에 하고 SNS에 공개적으로 하는 거고 주변에 그걸 말려줄 개념 있는 지인들도 없다는 겁니다. 어울려 다니는 게 다 그놈이 그놈이니까요. 회원들 까는 얘기, 회원이 돈 얼마나 쓰는지로 급을 나누는 얘기를 그놈의 인스타에 남들을 가르치는 일침 날리는 것처럼 쳐쓰고 있지 않습니까? 설령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지능이 있으면 그걸 감추려 하겠죠. 음, 무지성. 무식하니까 용감해서 자기가 맞는 줄 알고 그냥 씁니다. 지성이 문제인데 맨날 운동만 쳐하고 근육 나오면 만사 해결인 줄 알아요. 지금이 무슨 오가오가 유인원 시대도 아니고 쓰면 쓸수록 화가 나네요. 이만 줄입니다. 흑자열스였습니다. 바이바이. 제발 흥같은 트레이너한테 비싼 돈 주면서 운동 배우지 마세요. 차라리 좀 멀어도 진짜 좀 유명하고 실력이 검증된 분들한테 찾아가서 배웁시다. 제발. 그러면 뭐 몇 개월씩 PT 안 하고 단기 속성으로 배우고 자기 혼자 운동하면 되니까. ament사 CO고나는 소주가 아니라 바이오퍼지 마실 때 교수가 으잇두고 kaikki 고충공격 5 Cambria 음비하지 않도록 그래서 한 번은 1배디이